상상의 회사가 뭐라고 불리는 컴테크라는 거 불리는 회사가 일러스트레이트 근데 왜 상상 회사가 무슨 말이야 가상의 회사야 이게 진짜 컴테크라고 불리는 가상의 회사가 뭐한거야 일러스트레이트 결과를 보여준거죠 근데 어떤 결과냐면 체인징 테크로지 기술을 바꾸는 것에 대한 결과죠 뭐 없이 분석하는 거 없이 문화의 컨스트레이트 컨스트레이트가 뭐였네 아까 문화의 제약을 분석하는 거 없이 그리고 인터랙션 그 하위 문화와의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거 없죠 이게 뭔가 주제문인 거 같은데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그 다음에 컴테크를 결정했죠 근데 가상의 회사가 이걸 왜 결정해 아무튼 결정했대 뭘 결정했어 증가시키려고 결정했죠 그래서 경쟁력을 모함으로써 빠르게 진화하고 발전함으로써 뭐로 종이가 없는 사무실로 모함께 주된 거래가 되어지면서 모여 되어지면서 컴퓨터로 바로 가까운 미래 모여하기 위해서 이런 변화를 성취하기 위해서 고용했는데 재능있는 매니저 정보 IT 매니저를 고용했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지기를 모여해서 입증된 실적을 알았죠 실행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실행하는데 실적이 있었던거죠 그녀는 주어전에 모아주었어 힘든 목표와 주어졌죠 근데 어떤 목표냐면 컨버트 A2B하면 A를 비로 바꾸다는 뭐하는 목적이야 뭐하는? 컨버트 A2B A를 비로 바꾸다 그 컨버팅한 스테블 컨버팅? 아 컨버팅하지 사무직을 뭐로 바꾸는 새로운 종이가 없는 시스템으로 바꾸는거죠 일련안에 훈련하는 모듈은 만들어진거야 뭐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새로운 시스템 효과적으로 그러나 IT 매니저들은 아니 IT 매니저는 몰랐죠 뭘 몰랐어? 그 회사가 삽입 동시에 뭘 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어 시작하고 있다는 걸 몰랐죠 뭘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한 집중적인 생산성의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는 걸 몰랐죠 그것은 신호를 주고 있었는데 누구에게 직원들에게 신호를 주고 있었죠 어떤 뭘 신호를 줬냐면 그들이 뭐해야만 한다고 만들어야만 한다고 그들이 보통의 되어지게 만들어야 되는거지 뭐에 덧붙여서 뭐에 덧붙여서 어떤 훈련을 그들이 시간을 내서 주어진 시간을 내서 시행할 수 있는 어떤 훈련이든지 거기에 덧붙여서 뭐해야 되는거야 근데 일반적인 해야 된다라고 의미했던거죠 그래서 생산성의 하위 문화가 뭐랑 일치하지 않았어 IT 문화가 일치하지 않았지 그것이 약이했는데 뭘 약이한거야 안중 훈련을 약이하게 된거지 점점 했다며 하지만 이게 다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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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 우리